아 알겠습니다.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인정적이네, 둘이서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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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저거 약간 긴장을 하시는거에요? 지금 약간... 일본어를 말하고 그 사람이 약간 미스가 있었구나. 약간 미스가 있다고 생각해요. 오늘의 스테이지는 Better Life 입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멋있어요! 근데 이번 무대 타면서 하이터쿤이 뒤에 들었는데 너무 신나게 하는게 느껴졌어요. 오 도대체! 현석이 너무 잘하는 노래였어요. 마지막 애들이 또 그렇고 너무 신나서 즐기는게 느껴져서 뒤에서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아아... 아아... 렉스 군과의 곡이 진짜 스웨드 됐어요. 아아... 갈수록 현테랑 이 곡을 하면서 더 조합이 느껴지는건 저뿐인거에요. 뭐라고요? 좋아지는건 저뿐인거에요. 더 좋아조러! 더 좋아조러!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조합이 너무 좋아져요. 레벨업이 된다는거에요. 하이터쿤이 이 곡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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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 곡을 불렀었을 때 웨이브 분들이 이렇게 뻣뻣하게만 가만히 계셨는데 요즘에는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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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없어요. 저는 처음에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번엔 이 곡은 열심히 하 respond 저희 웨이브 이곡은 스위브 팬 참 사실 멋있는 팬 네 네 어제 두 번 해 할까요? 네 Q 감사합니다. 어제 뭐 하셨어요? 뭐 어제 저희가 제가 시부야인가요? 시부야 시부야에서 이제 쇼케이스를 마치고 저는 생전태원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을 한번 표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들 여러분들 소 혀 드셔보셨나요? 昨日 시부야에서 리리스벤트를終えて 정말不思議한 음식을 먹었는데요 여러분은 류탄을 먹을 수 있나요? 류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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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음식이 있는거죠? 류탄은 자연스러운 음식입니다 류탄이val은 안에서 맛있게 먹었죠? 확실히 소 혀가 처음에 소 혀 이랬는데 진짜 그냥 고기 고기 맛이 났더라고요 처음에 류탄을 듣고 육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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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때도 밥 한 번驚기 고기가 많아요 소 혀는 대만한데 아 밥이 많네 휴가만 조금씩은 없었지만 밥의量이... 약간 삭시현상을 읽히려고 말해보이게끔 한거지 않나 싶어요 메뉴의量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음식이 일본에는 없을까요? 그걸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? 한국료는 있습니까? 성민군가 좋아한 닭발 닭발 龚수 가와anie 성민이 정말 좋아해요 닭발이 맵죠 스파이시하죠 istes bon 일본은 없습니다 And then 저는 어제 재밌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? 아 어제? 제가 재밌는 게 뭐가 있었어요? 어, 그 동키호텔을 저희가 가봤는데 그 드럭,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진짜 비교하자면은 한국의 약국이 있는데 한 10배 커요 그 드럭스토어에 있었는데 한국의 약국의 10배, 10배 정도의 10배 정도의広さ에서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보통 약대 다 뒤에 있잖아요 의사가 와서 주는데 약을 드럭스토어는 이제 살 수 있도록, 올라갈 수 있도록 회사처럼 한국의 약국은 약국이라기보다는 약 쇼핑몰? 약국이라기보다는 약 쇼핑몰? 약사님께서 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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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론군과 저는 여러분들 드실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를 가꾸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너무 먹어서 운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? 일본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 맛있는 게 없어요 네 아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정말 재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곳에도 가고 했는데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재밌는 건 우리 A1 팬분들이랑 공연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 이야 저희는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운 시간을 즐거웠는데 이야 무섭다 무섭다 어떻게든 웨이브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농담이 농담이 빨리 저희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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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걸 위해서 저희 다음 무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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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